안녕하십니까 윤현중 입니다 오늘은 한민족을 해방한 미국의 핵폭탄 투하 이런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날 우리나라가 해방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인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 사실 굉장히 놀라워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항복 할 줄 몰랐다 아 일본의 항복이 느닷게 느껴진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그 핵폭탄의 그 위력 그걸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고 또 일본 일본의 핵폭탄 두 발을 터뜨림으로써 그 일본의 천안과 일본 그 국정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그것이 얼마나 큰 는지를 그때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 또 일본이 8월 15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한국과 중국 그리고 타이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점령하고 있던 시 시기 였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 조금 상상하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사실 그것 그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계속 일본군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달카날 전투를 통해서 전환점을 마련하고 또 필리핀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요지마 아 그걸 또 점령하고 오키나와 까지 점령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그 1945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미 공군의 b-29 폭격기 330여 대가 도쿄 시내를 강타합니다 이때 그 아주 가연성 높은 그 네이팜탄 그걸 그 도쿄 시내에 터뜨려서 약 10만여 명이 죽습니다 사실 그 핵폭탄에 버금가는 그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럼에도 그 일본은 계속해서 사오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아 그러자 아 치 그런 가운데 7월 25일 날 아 그 미국은 비키니섬에서 핵실험을 성공시킵니다 아 이 핵실험은 그 그냥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전 무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7월 25일은 그 같은 날에 그 어 독일 포츠탐에서 미용소 상 거두가 만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트러먼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핵실험 성공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 그런 그런 그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 7월 25일 날 그 포츠탐 선언을 발표합니다 아 그것은 그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아 아 그런 최후 통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일본은 또 어 어 묵살하고 어 어 또 계속 싸우겠다는 그런 어 의지를 더 밝힙니다 아 그러자 미국은 그 그 8월 6일 날 그 히로시마에다가 그 우라님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아 아 그래 그 한발로 충분하겠지만은 또 일본은 그 여전히 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플루트님 핵폭탄을 또 터뜨립니다 이 그 두 개의 핵폭탄으로 인해서 그 히로시마에 약 10 내지 15만 명 어 나가사키에 약 10만 명 이렇게 해서 약이 20 내지 25만 명이 죽습니다 거의 다 그 화상을 입거나 이 오염되어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참혹한 그런 결과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천황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기 백성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할 아 그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 이 항복을 하게 되고 8월 14일 날 그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 아 포처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그 연합국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5일 날 그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그 연합국에서는 그 메가드 장군을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8월 30일 날 일본 도쿄로 보냅니다 아 그렇게 들어왔고 9월 2일 날 아 도쿄만에서 그 미 해군 함정인 미즈리 호에서 그 일본의 항복식이 있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물론이고 그 소련 중국 그리고 영국 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장성들이 배석한 가운데 일본의 항복시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 측에서는 그 일본 외상 그리고 일본의 육군참모총장이 참조해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날이 그 미군의 그 대일전 성전 기념일이 됩니다 어 그 일본의 항복을 받은 메가드 장군은 그 포고령을 포고령 1호를 발령해서 어 그 일본은 좀 일본이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각 지역별로 일본군 지휘관은 그 연합군이 지정하는 부대에게 항복하라 아 이렇게 어제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본 본토와 남한은 그 미군이 한국과 무장해제를 하고 또 어 만주와 아 북한 살리는 어 소련군이 항복을 받고 또 중국 본토와 타이완은 장제세의 국민당군이 항복을 받고 또 베트남은 16 부기 16 도선을 경계로 해서 어 북쪽은 장제세의 국민당군이 일본군 항복을 받고 남쪽은 그 영국군이 일본군 항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각국의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아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순간에 그 우리 우리 한민족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이 다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본이 항복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그는 그 우리의 하움이 어떤 어떤 사람을 가지고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하움이 어떨까 이것이 그 몸을iba 더 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문저대로 하나의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